내일 또 이번 주는 어떻게 저희가 또 버텨내야 할까요? F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예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오늘도 오전에만 반짝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꼬꼬라졌습니다. 아직도 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보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속절없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면 지수가 한 8% 빠져야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하락의 끝자락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끝이 날 것인가 안 나오고 끝이 날 것인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굳이 핑계를 대자면 2차전지가 그냥 시장의 투심을 무너뜨렸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하락하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그냥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핑계는 2차전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차트 제가 지수 차트 좀 보면서 또 하나 말씀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9월 18일, 한 9월, 10월 정도부터 보게 되면 일단 이때 당시에 지수가 2,574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10월 10일경에 가지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소위 말하는 N자형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짚어드리냐면 제가 주말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도 지수를 한 번 과거를 한 번 돌이켜서 보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는 안 봤어요. 코로나 때를 봤는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지금과 같이 N자형으로 하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요구간이에요. 요구간인데 제가 아까 전에 그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속도 없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안 나오면 끝이 날 것인가 그거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하락 때가 언제였냐면 3월 19일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코스피만 8.3% 빠졌고 그리고 코스닥은 11%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지수가 만약에 코로나 때 하락과 비슷하게 가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요구간에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요구간에 와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한 번 정도 진짜 대책 없이 무너진 게 한 번 나오고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정으로 마무리면서 방향을 틀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촉촉이 확신은 안 서요. 확신은 안 서고 중요한 건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쟁 같은 경우에 확장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해지펀드가 국채에 대해서 쇼포지션을 다 청산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청산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장의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은 조금 이제 명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중요한 건 이슈는 명확해졌지만 그 이슈에 따른 어떤 지수의 변동, 그러니까 숫자의 변동성 이게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마무리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하락이 끝이 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 기준입니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1937년 이후에 8월, 9월, 10월까지 하락을 한 게 올해까지 해서 9번밖에 되지 않는다랍니다. 그런데 11월, 12월까지는 반드시 다 나왔거든요. 1950년 이후로는 11월 증시가 다 상승했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상승이 나온 경우도 많은데 12월까지 상승이 안 나온 경우가 딱 한 번 있다. 그래서 11월 같은 경우는 지수가 돌아, 통계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통계를 봤을 때 11월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돌아선 게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 증시가 어제 그래서 조금 돌아선 것도 아닌가 판단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반등을 하려고 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하락을 하더라도 다른 섹터가 받쳐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받쳐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 이런 왜곡된 현상만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바닥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긴 얘기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지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내일 장 초반까지는 약세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2차 전지의 변덕성이라든지 외교인의 수급에 따라서 낙폭이 제한될 것인가 아니면 낙폭이 확대될 것인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섹터 같은 경우는 화장품, 의류, 그리고 의료 AI 이쪽을 한번 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교육주도요. 교육주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마지막 이제 하락의 끝자락이 오면서 변덕성이 더 심해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깊은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게 될 건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볼 만한 업종 섹터를 뭘 공략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은 의료 AI 쪽이 괜찮습니다. 물론 두 종목이긴 하지만 딥노이드하고 JLK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의료 AI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숫자와 연결이 안 되게 되면서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게 대선 테마죠. 실체 없이 올라갔다가 실체 없이 그냥 꺼져버리는 이런 것들인데 아시겠지만 의료 AI 쪽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연초에 채찍비티라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와 가장 근접한 섹터가 의료 영상 진단 그러면서 루니시라는지 비누에 갔었고 그리고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시태가 바이 이런 것들이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7월 달 기점은 좀 식었었는데 중요한 건 식고 난 다음에 최근에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의 기대감들 때문에 그래서 JLK하고 딥노이드가 최근에 흐름이 제일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흑자 전환 목표가 근거가 되는 게 이게 해외 사업 확대 그리고 혁신 의료 기술에 선정이 되게 되면서 이게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JLK라는지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시겠지만 특히나 JLK 같은 경우는 국내 첫 AI 의료기기 발음이 오기 쉽지 않네요. 국내 첫 AI 의료기기 보험 수가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 허가도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어쨌든 반등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JLK 그리고 딥노이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의료 AI 쪽을 좀 공략을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공략 내일 시장 시초가에 볼 만한 종목은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간단하게 보려고 좀 말이 길었습니다. 애니 능률입니다. 애니 능률. 교육주인데 이거는 간단해요. 아시겠지만 10월 27일 날 전국 교육청에서 3년간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한 77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매감비가 급등이 나오고 교육주가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11월 3일 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 또 개편 논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관리 이슈가 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애니 능률 주가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전에 한번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이제 종과 공약주로 애니 능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왜 또 애니 능률이냐. 아시겠지만 지난 6월 달에 정부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과서 관련 주인 YBM 넷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애니 능률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게 된다면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입제도 개편, 교과서 출제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교과서 줄을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니 능률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어쨌든 이제 5일 선 추세를 좀 시켜주게 되면서 쭉 우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월 27일과 같은 이런 변동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짧게 볼 만한 종목 준비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6,500원이고요. 손차가는 5,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니 능률 교육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의료 AI 쪽을 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내일 시장에서 잘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정태근 이사는 하락의 끝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희망을 걸고 내일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